안녕하세요 야이샤입니다 2016년 8월 31일 테러 박사 이번엔 중반대 레벨 45 경험치 레벨이고 본부 레벨은 18 본부 레벨은 18인 계정인데 오늘은 워리어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워리어 작은 선 맵이라서 워리어로 한번 오늘 처음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워리어 레벨이 14, 14 레벨이구요 희망 공격력은 333에 석상효과에서 143 그래서 470 정도 되네요 470 정도 되고 상륙정에는 지금 워리어가 6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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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7기 해서 36에 7, 43, 43기가 타고 있습니다 43기 석상도 한번 보면은 공격석상 20, 12, 11 체력 34% 그리고 전투자 에너지 34, 17, 15 이렇게 3개가 있어서 전투자 에너지는 77입니다 이 계정으로 워리어 중반대 레벨 워리어로는 처음으로 테러박스 한번 도전해 보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1레벨부터 해서 한번 쭉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1스테이지는 간단합니다 1스테이지는 그냥 쇽걸고 지뢰 제거하고 쇽걸고 워리어가 달려가서 1스테이지는 그냥 쇽걸고 워리어가 달려가서 워리어들도 생각보다 세거든요 고격력이 한 마리가 470 정도였으니까 지금 40 삼기면 16,000, 17,000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470, 거의 500이니까 2만 가까이, 18,000 정도까지 내려야 하나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계산 안 해 봐 가지고 그런데 18,000 정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워리어는 초당 한방씩 때리기 때문에 쇽기 지금 제가 쇽기 몇 초까지 마비를 시키냐면은 쇽기 9초 정도 마비를 시킵니다 타이밍만 맞으면 9방, 10방 때릴 수 있다는 거죠 네 한번 그래서 워리어로 워리어가 레벨이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부 HP 7만 기본 전략은 주카랑 비슷한데 워리어는 군비친에서 유일하게 인접 공격을 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군접 군접 공격을 하기 때문에 붙어야 됩니다 주카는 땅을 찍고 이동하는데 워리어는 건물을 찍고 이동하는 게 네 건물을 찍고 이동해야지 마지막 최종 지점에 거기 건물에 딱 붙어있게 됩니다 땅을 찍고 이동을 해도 되는데 그 땅을 찍고 나서 최종 지점이 도착했을 때는 건물을 하나 찍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워리어들이 주변에 있는 건물들도 이렇게 터집니다 터져서 죽게 되니까 공격을 잘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네 2스테이지도 간단하게 끝났고요 자 이제 3스테이지입니다 3스테이지는 HP가 75,000 이것도 동일하게 침투해서 쭉 골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워리어는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지뢰를 한방정도 몇 개 밟아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카는 막 한두 개 밟으면 죽어버리잖아요 워리어는 체력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지뢰를 밟아도 죽진 않아요 바로 죽지 않고 버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건물을 때리면서 체력을 회복합니다 건물을 이렇게 때리면서 그 체력을 회복하기 때문에 약간 멀리서 날아오는 런처 같은 공격들은 맞으면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두 개 밟을 놓으세요 그러면은 체력이 다시 올라가죠 건물을 때리면서 네 이런 식으로 체력을 회복합니다 이런 특성들을 잘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워리어리기 좋은 네 좋은 전략들을 많이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3스테이지 끝났고 이제 4스테이지입니다 4스테이지 한 20만 정도 되는데 한 20만 정도 되네요 근데 지금 좀 데미지를 크게 줄 만한 방어 타워가 여기 쓰나 여기 사거리 안닿고 여기 쓰나 이렇게 밖에 없거든요 여기 화방 화방 정도 쇼그를 여기 박격이랑 화방 묶어서 이렇게 자류만 쳐준다면 여기 두 개 박격이랑 쓰나 하나 묶어서 하나 쳐주고 여기 박격이랑 쓰나 그리고 여기 화방 쪽에 하나만 딱 잘해준다면 무단하게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뢰 제거 강화지뢰는 밟으면 워리어가 체력이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강화지뢰는 그래도 무섭습니다 네 밟아가 죽었죠 여기 다음에 이제 본부로 바로 올라올라 어 강화지뢰 하나 밟았나? 아니죠 안 밟았죠 아직? 그대로 오 죽을뻔 했어요 오 밟았는데 살았어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쇼그를 3쇼그를 딱 쳐주면 됩니다 여기 1쇼 2쇼 3쇼 그리고 휘단방 그리고 쇼그를 딱 쳐주면 스티가 뭐 저기 박격이나 런치에 맞아서 줄어드는 것보다 빨리 차죠 네 이런식으로 네 무슨식으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4스테이지 정도까지는 20만이었는데 거의 쇼그를 풀리는 타이밍이랑 마지막 때리는 타이밍이 거의 비슷했죠 한두 대 정도는 맞으면서도 때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체력이 좋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5스테이지입니다 아 27만 좀 많네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좀 많은 편입니다 HP가 일단은 쇼그를 여기는 상을 안닿겠죠 쇼그런처가 있다면 충격 런처 쇼그런처 쇼그런처가 있다면 이거 웬만하면 다 쇼그를 걸어줘야 돼요 워리어가 이렇게 다 멈춰있으면 그 사이에는 공격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건 손실이 좀 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도 바로 붙어서 27만 정도 였는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기 여기는 이연박 런처 좀 맞았는데 안 죽죠 오리어가 질깁니다 생명력이 좀 있어요 두타랑 다르게 버팁니다 에너지가 32밖에 남지 않았는데 쇼그를 어디다 치는지 잘 봐주세요 일단 전 손실을 감수하고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정도 손실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걸 감수하고 플레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파방이랑 기관은 확실히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안에 손을 감수하실 거에요 이렇게 손을 감수하실 거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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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히 되네요 충분히 되네요 14레벨이였는데 충분히 됐다 14레벨으로 고추장 에너지가 77이었죠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충분히 가능했구요 손실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11마리밖에 죽지 않았습니다 네 11개밖에 죽지 않았구요 자 이거 뭐고 이제 6스테이지 가야죠 6스테이지 HP가 어느정도 되는지가 관건인데 아 35만이네요 35만인데 이번에는 조금 숑을 몇개 쳐야 돼요 여기 숑런 쪽에 하나 쳐야 된다고 아까 숑방은 숑런처는 무조건 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숑런처 하나 여기 기관 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 네 기관 쪽에 또 최소 3방을 쳐야 되는데 3방을 쳐도 그 일단은 제가 최대한 줄 수 있는 데미지가 18,000이라고 해서 10방을 때려도 18만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6스테이 나와야 돼요 이 정도면 18만에 또 18만에 더 있는 거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워리어로는 거의 불가능입니다 제 워리어로는 파우더를 해서 파우더를 막 떡칠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이건 제 워리어로는 계산상으로 완전 불가능해요 여기 가는 동안 지뢰도 제거해야 되고 네 완전 불가능이거든요 크리프터가 있다면 여기 숙밤 정도 숙런처 정도는 어그로를 끌면서도 하겠는데 어그로를 끌만한 것도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단 워리어로는 5스테이지까지만 공략하는 걸로 하고 6은 제가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몇 번 더 도전을 다른 유닛 조합으로 워리어를 활용해서 헤비랑 섞어서 헤리어 이런 조합으로 한번 섞어가지고 도전을 해보고 성공한다면 그것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